첫 번째 인생입니다. quatre 밥 여러분들도 잘 먹은 일이에요 다른 나ahlia 하루resse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해 우리의 자리자를 우리가 우린 모아줬어 스윗 매니저 möchte 먹는과 함께 나 왔을 때 찍어야 되는데 요즘에 아까 찍은 거 아니야? 입장도 한데 좀 약간 신선한 데가 많다고 해야 돼 약간 인스턴트 느낌 근데 여긴 그런 느낌 안 나더라고요 이거 발렌타인데이가 무슨 거야? 오! 발렌타인데이 선물 받았어 이 투드리얼 약을 어떻게든 나는 지키고 싶었거든 2시간 글 쓰고 2시간 책 쓰는 게 너무나 소중해서 이걸 꼭 지키기 위해서 나는 요즘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택시비 8,020원 원래 택시 진짜 안 타는데 그때 서울에서 친구가 한 번 내려와서 그냥 술 한 잔 마셨고 잠시 후, 잠시 후 잠시 후, 잠시 후, 잠시 후